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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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조와 와 베스 다 아시죠? 설문조사 하면 샛니지 랩 불러져있구나 샛니지 랩 샛니지 랩 샛니지 랩 샛니지 랩 샛니지는 제 Beckman 배에서ittä 뒤에서 밥들고 있어요. 안녕하십니까. 좋아! 와 베스. 지금 제가 어디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바로 베스낚시의 메카. 안동호의 마이프입니다. 오늘 안동호 지금 도착했는데 한 3시쯤 됐어요. 잠깐 여기서 던져보고 이따 저녁에도 베스낚시 더 열심히 한번 던져볼 수 있도록 해서 안동호 베스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컴온 컴온. 멀리 던져야 있을 것 같아요. 탐색을 해보고 몸낚시도 이어가볼게요. 여긴 너무 얕다. 있을 것 같은데 얕네요. 딱 한마리. 런커급으로 오면 좋을텐데. 런커급으로 오면 좋을텐데. 바람돌땐 스벤인데. 햄이. 예이. 여기가 너무 잘 안동호. 우와. 뚜루루룩뚜 뚜루루루룩 오 예스 안동 호텔 띠 최대한 많이 넣어야 오늘 한번 잡으면 안동 호텔 띠 또 뭐해 안동 호텔 띠 안동 호텔 띠 안동 호텔 띠 어딨는지 모르겠지만 입지를 한번이면 된다 어디있을까 ocal 감동 앗 감동 앗 감동 감동 패배 왔었는데 왔었는데 가자 반응 안 온다 이동이동 잠시 후 잠시만 잠시만 성분 오후 1시간 2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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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간 고5 아까 딱 한 번씩밖에 기회 안 줬는데 그 기회를 다 못 잡았네 운명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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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진짜 진염이다. 진짜 진염이다. 진짜 진염이다. 진짜 진염이다. 알짜리 치킨은 숯하시고 엄청나게 오래 꼬셨어요. 진짜 진염이다. 제가 안동포인트도 잘 모르고 지인들 도움받아서 자표 받아서 오긴 왔는데 힘드네요. 우선 첫 번째로 힘들었고 피딩하는 장면도 안 보였고 지금 이제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었고 오늘 보니까 연안에 알짜리 산란하는 개체도 보고 알짜리 준비하는 녀석들도 왔어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청호보다 살짝 늦은 것 같습니다. 안동호가 물론 산란 끝난 녀석들도 있지만 산란 중인 녀석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. 우선 안동에서 한 마리 덩어리 한 마리 했지만 다음에는 또 런커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좋아. 안녕. 아 힘들었어. 다음에 안동 언젠. 진염의 사랑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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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